사실은 이 전반전 1, 2커터만 조금 점수 차이로 좁히고 끝냈다면 3커터에 2, 2루는 게 어떻게 됐는지 몰랐거든요. 포아라의 득점. 오늘 경기가 30점까지 차이가 났었거든요. 우케이사 출근이 분명히 저력이 있는데 그러나 선수들이 후반에 몸이 풀리면서 안타깝게도 오늘 경기. 아마 이대로 끝난다면 연승이 3연승에서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K-EB 하나은행은 20.9초가 남았는데 3연패를 끊을 수 있는 오늘 경기가 되겠습니다. 김지영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비인패스 서수민 쪽으로 보내줍니다. 다커혹 볼밑 득점. 점수를 더 올립니다. 86-72. 오늘도 맞대결에서는 승리팀은 80점을 넘어섰군요. 이소희가 공부 쳤습니다. 남은 시간 5초. 베이스볼 패스. 포아라의 득점으로 쇠기를 박습니다. 남은 시간 1.3초. 오늘 경기 88대 70위. K-EB 하나은행이 3연패에서 탈출합니다. 이렇게 K-EB 하나은행은 오프에서 충원의 공동 4위 팀끼리의 경기에서 승리를 벌이면서 단독 4위로 자리합니다. 하나은행은 시작하자마자 한 번도 리드를 낸.